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2학년 YBM 송의 이과 문법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과의 제목이 Let's Be Smart Smartphone Users 이렇게 해서 Let's Be Smart 우리 똑똑해지자 스마트폰 유저들아 사용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처럼 우리가 문법을 먼저 보면서 이과에 쓸 표현들과 그 표현들을 이해하고서 다음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과에서 배우는 문법은 첫 번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그 다음에 사역동사라는 문법인데요. 우리가 투부정사 형용사는요. 선생님이 다른 교과서 강의에서 미리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일단 먼저 강의를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메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메모를 해주신 다음에 노트테이킹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잠깐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번 과에서 보는 주요한 문법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가주어 it 플러스 투부정사 라고 하는 가주어 용법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투부정사라고 하는 게 일단 뭔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투 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목적지. 우리가 투는 항상 전치사로 목적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I go to school 하면 나는 가는데 목적지가 학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목적지 자리에다가 우리가 동사를 넣는 거죠. 동사를 넣어서 무언가 우리가 미래에 당도해야 할 목적지가 명사 즉 학교나 병원 같은 이런 장소가 아니고요. 이 행동이 목적이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해주는데 얘가 부정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얘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부정은 안일부 정할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쓰임이 정해지지 않아서 무궁무진해 그래서 문장에 어디에다 넣냐에 따라서 명사로도 사용 가능하고 형용사로도 사용 가능하고 부사로도 사용 가능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투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투 뒤에다가 우리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를 붙여준다. 대신에 원형으로 붙여주고 이 덩어리가 우리가 명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형용사랑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가주어 형법에서 명사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투 부정사가 형용사가 될 때는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얘는 특징이 있는데요. 얘가 다른 형용사랑은 다르게 그 어떤 물건의 쓰임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얘는 우리가 형용사 한 덩어리가 투 플러스 동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하나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의 형용사로 쓰일 때는 반드시 수식하는 대상의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예요. 대상의 뒤에서 그죠? 수식하는 명사의 뒤에 위치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영어의 어떤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영어는 형용사가 하나일 때는 명사 앞에서 보통 수식을 해주지만 형용사 하나를 이루는 덩어리가 예를 들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우리가 이어져 있으면 수식하는 명사의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는 거죠. B&B는 유명한 장소이다. 이 장소가 유명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 할 장소냐면 To stay 머물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In England 영국에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덩어리들이 이 네 개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얘네를 우리가 따로 분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형용사 하나 덩어리가 단어 네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place라고 하는 걸 꾸밀 때 popular라고 하는 이 한 단어 형용사가 앞에서 꾸미는 것과는 다르게 이 형용사 덩어리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가 유명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할 목적이 되는 장소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머물 장소에서 보통 뜻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할 이라고 이렇게 뭐뭐 할 혹은 가끔 뭐뭐 하는 그렇죠?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자 그것은 has become 돼버렸다. a world famous place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world famous라고 하는 게 두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world와 famous 사이에 있는 이 짝대기가 얘네 둘을 하나로 이어서 형용사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 단어 취급을 합니다. 한 단어. 그래서 얘는 앞에서 꾸며주는 거고요. to visit은 우리가 to와 visit이라는 두 개의 다른 단어 짝대기 없죠? 그러니까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 두 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world famous라는 형용사와 to visit라는 형용사가 place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장소고 플러스 어떤 장소 방문한다라는 행동을 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장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visit 이렇게 됩니다. 투부정사 형용사는 그래서 어떤 목적 물건의 쓰임이나 목적을 나타낼 때 어떤 행동을 할 이라고 이렇게 하는 걸 나타내고요. 그래서 I have lots of books to read. 나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흥미로운 책, 좋은 책, 비싼 책이 아니고 읽어야 할 책, 읽을 책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읽는다라는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he gave me something to eat. 그녀는 주었어요 나에게 무언가를 근데 어떤 무언가냐면 먹을 무언가를 주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지금 to eat이 꾸미는 something 무언가라고 하는 이 명사는요. 우리가 thing, one, body 보통 여기에 앞에 뭐가 뭐냐면 every, no, 그 다음에 any, 그 다음에 some 이 네 가지가 보통 붙거든요. 얘네가 이렇게 붙으면요. 일반 형용사 일반 형용사인 fresh나 new 아니면 happy 같은 애들도 앞이 아니라 뒤에서 꾸며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반 형용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우리가 투부 정서를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먹을 맛있는 먹을 따뜻한 마실 무언가 이렇게 써면요. 우리가 warm something to drink가 아니고요. 이건 틀린 거고요. 저 warm이 something 뒤로 가야 돼요. something warm to drink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참고로 something to drink warm 이건 틀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순서를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 warm이라고 하는 게 이 투부 정서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우리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만 맞다는 거. 여러 번 강조를 한다는 건 그만큼 틀릴 가능성이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투부 정서의 형용사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투부 정서 형용사를 했을 때 이제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친구를 이 동사 뒤에다 넣어보시는 거예요. 이 동사 뒤에다가 그러면 얘가 아까 이 행동의 목적이 된다고 했죠? 이 행동이 목적이 된다고 했죠? 얘한테 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 뒤에 나와 있는 투부 정서의 동사의 목적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들 sit이라고 하는 건요. sit이라고 하는 건 앉다죠. 얘는 어디에 앉다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그냥 주저앉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의자에 앉았다 라고 하면 I 나 앉는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I sit the chair 가 아니라 I sit on the chair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sit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이 아니라 어디어디에 어떤 장소 위에 라고 보통 써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요. 앉을 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the chair 혹은 a chair 라고 해볼까요? a chair to sit 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chair라고 하는 거는 sit은 우리가 목적어를 받을 수 없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위에 앉으리라고 on까지를 붙여줘야 우리가 sit on 이라고 해줘야 우리가 a chair를 꾸며주는데 완벽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친구로 우리가 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쓸 펜 이라고 하면 우리가 a pen to write 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 write a pen 이렇게 얘기하나요? 나는 펜을 쓴다? write는 적다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a pen to use 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I write a pen 이라고는 안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a pen 이라는 글씨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I write a pen 이 말하는 건 누군가가 누군가가 칠판에다가 a pen 이라고 이렇게 적는다. 이 글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도구이기 때문에 with a pen 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 pen to write with 이렇게 적어줘야지 우리가 쥐고 쓸 펜 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쥐고 쓸 펜이라고 안 하고 그냥 쓸 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한국어와 영어에서 나오는 이런 차이들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되게 헷갈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글씨 쓸 종이 라고 하면요. 글씨를 쓰다가 우리가 write죠. 그러면 paper paper는 셀 수 없으니까 some paper 라고 해볼까요? some paper to write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랑 똑같습니다. write paper 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처럼 넣어보면 얘를 우리가 write 뒤에 넣어보면 write paper 라고 하면 paper라는 글씨를 써라 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위에다가 글을 쓰기 때문에 보통 write on paper 라고 하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투부정사 형용사를 만들어줄 때 some paper to write on 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맞는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맞는 형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주요한 친구들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chair 혹은 bench to sit on 그죠? 그 다음에 a pen to write with 그죠? 혹은 write with 대신에 그냥 use를 써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뭐가 있을까요? a person a friend 친구는 친구인데 to talk to 혹은 talk with talk 라고 하는 거는 누구누구를 이야기하다가 아니라요 그냥 talk는 수다를 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에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talk with talk to 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여기가 topic이 된다면 to talk about 이 돼야겠죠. 우리가 topic은 주제니까 떠들어 떠들어 떠들 주제 즉 이야기할 주제라고 하면 우리가 talk about the topic 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to talk to 나 talk with 혹은 to talk about 이런 식의 이 친구들은 반드시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투부정사를 대할 때는 언제나 늘 한 가지의 용법만이 아니라 다른 용법으로도 우리가 많이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임은 보통 해석을 할 때 뭐뭐 하는 것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My hobby is to take pictures. 나의 취미는 이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얘는 앞에 수식한 애가 없죠. 명사가 없죠. 여기 당연히 이즈가 바로 나왔죠. 그럼 나의 취미는 사진을 찍을 이다 가 아니라 찍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되기 때문에 얘가 이게 명사가 됩니다. 찍는 것이라고 하는 그죠?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은 우리가 보통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부사 용법이에요. 이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이기 때문에 이 행동에 대한 추가 정보인 부사가 되는 거거든요. she turned on 그녀는 TV를 켰어요. TV를 그죠? to watch the show 그 쇼를 보기 위해서 TV를 켰다. 아주 자연스럽죠. 그죠? 근데 그 쇼를 보는 것 명사도 아니고 그 쇼를 볼 TV 이상하죠? 그죠? TV를 보면 TV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to watch the show 이게는 우리가 부사로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에 따라서 어떤 용법인지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구분을 할 수 있으시면 좋아요. 원래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장 내에서의 내에서 to 부정사의 to 부위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가 우리가 주어 자리면 당연히 주어 자리는 명사만 들어가니까 명사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도 명사만 들어가니까 명사 그 다음에 주어도 목적어도 보어도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가 보통 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어 자리면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명사도 될 수 있고요. 명사 뒤에 바로 붙어서 이 명사와 어떤 의미가 이어지면 형용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문장이 말이 되게 한글로 예쁘게 해석을 해주신 다음에 그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I have some photos 자 너에게 보여줄이니까 우리가 보여주다가 show니까 to show 를 붙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photos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쓸 수 있고요. Amelia has nothing 할 일이 없다. 그럼 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to do 이렇게 우리가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please give me a pen to write 자 우리가 펜은 어떻게 쓴다고 했죠? 쥐고 쓰리니까 도구니까 write wave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 이런 식으로 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잘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투부정사 형용사가 뭔지 여러분들이 감을 좀 익히셨기를 바라고요. here are some tips to protect your health 그래서 여기에 있다 약간의 팁들이 근데 이 팁이 어떤 팁이냐면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한 팁이다 라고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투부정사 형용사는 이 앞에 있는 친구가 이 뒤에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게 팁을 지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가 보통 투부정사 형용사가 목적어로 쓰이지 않으면 하기 위한 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보통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이런 수식을 받냐면 이거 한번 꼭 적어 볼게요. ability 능력 그 다음에 way 방법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팁 그래서 조언 뭐 팁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방법이나 팁이나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 투부정사를 붙여주면 이게 뭐뭐 할 이라고 하는 것보다 뭐뭐 하기 위한 혹은 혹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뭐뭐 하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투부정사가 목적어처럼 이제 앞에 꾸미는 대상을 목적어처럼 받지 않는 친구들이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따로 좀 더 배워놓고 갈게 그래서 the best way to prevent this pressure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뭐하는 방법이냐면 이러한 압박을 예방하는 가장 좋아하는 좋은 방법 예방하는 이라고 방금 해서 그랬죠. 혹은 예방하기 위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is to bring the phone up to the level of your eyes. 그래서 phone을 bring up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올리냐면 너의 눈의 수준까지 높이까지 이렇게 올리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목적어처럼 해석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것도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전치사가 꼭 있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thing on body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를 도와줄 누군가 똑똑한 누군가 똑똑한 누군가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단어를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smart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someone help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게 someone이 될 수도 있고 somebody가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요런 게 주어졌을 때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일단 대상부터 써주시고 somebody나 someone은 어쩔 수 없이 형사가 뒤에 붙기 때문에 일단 뭐 말부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와야 할 게 이제 똑똑한 이란 친구가 먼저 와야 돼요. 일반 형사가 먼저 오고 to help 아 여기다 제가 뭐 하나 빼먹었네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넣어주면 someone smart 똑똑한 누군가인데 뭐 할 누군가 아니면 너를 도와줄 누군가 이렇게 순서대로 꾸며줘야 한다. 요런 식으로 요런 문제가 또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두번째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사역동사가 뭐냐면 시킬사자의 일 역자를 해서 어떤 일을 시키다. 요런 느낌의 동사들을 우리가 보는 거고요.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동사들이냐면 동사들 중에서도 우리가 오형식동사 오형식동사들 중에 일부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요 친구들이 이렇게 사역동사라는 특별한 이름이 붙은 이유가 이 친구들이 단순히 의미가 특별할 뿐만 아니라 쓰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한데 우리가 사역동사를 알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뭘 아셔야 되냐면 영어에는 동사가 한 문장에 동사가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문장에 동사가 두 개나 세 개 이상인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 왜냐면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장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반드시 하나여야 되죠. I make a cookie I make it a cookie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우리가 내가 쿠키를 먹는다는 건지 만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는 쿠키를 먹는다는 거야 만든다는 거야 이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투 잇 이렇게 해서 투 부정사를 붙이면 이거는 우리가 동사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투 라고 하는 친구가 붙으면서 먹기 위해라고 이렇게 먹는다가 먹기 위해라고 바뀌기 때문에 이 친구는 결론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결론이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데 이 사역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특이한 게 일단 우리가 오형식 동사라고 한다면 오형식 동사들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동사들이냐면 동사 뒤에 목적어랑 목적보어가 이렇게 오게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목적어에게 목적어와 이 목적어의 상태를 어떻게 하거나 유지하거나 하는 이런 동사들이 오형식 동사라고 이렇게 동사들 일반 동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불리거든요. 근데 이 오형식 동사들에는 보통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목적보어 자리에 자리에 형용사나 형용사나 명사가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keep이나 아니면 call 아니면 우리가 mak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leave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기본적으로 let's keep it secret let's keep it secret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비밀로 유지하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아니면 they call him a hero 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들은 부른다. 그라는 목적어를 히어로 라고 부른다. 그러면 잘 보시면 이 secret 이라고 하는 것도 it이라는 대상을 설명해 주고 있고 히어로 라고 한 대상도 힘이라는 대상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런 거고요. 이제 목적보어 자리에 목적보어 자리에 우리가 투부정사를 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투부정사 이런 친구들은 투부정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2D의 동사가 들어가면서 이 친구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어떤 행동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시키거나 하라거나 조언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원트 그 다음에 would like 뭐 hope 뭐 wish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expect allow cause 이런 뭐 다양한 동사들이 있는데 한 가지 뭐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I want you to help me 이라고 이렇게 해드리면 나는 나는 너가 나를 도와주길 원한다 아니면은 뭐 me 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help your son 이렇게 해주면은 난 너가 너의 아들을 도와주길 원한다 원하는 거는 너라는 대상인데 너라는 대상을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대상이 이런 행동을 하기를 너의 아들을 도와주길 바란다 즉 너의 아들을 도와준다 라는 행동을 U라는 목적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그 목적보호라고 하고 목적보호 자리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투부정사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지각동사라는 친구도 있어요 지각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지각동사는 목적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동사원형이나 아니면 VING 혹은 BP 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는데요 VING 와 PP 는 둘 다 동사를 형용사로 써보는 건데 VING 는 기본적으로 이건 좀 제가 빨간편에 설명을 드릴게요 VING 는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능동적이고 진행적인 느낌의 형용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PP 같은 경우는 P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완료적인 이런 어떤 형용사가 되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장을 얘기해 드리면 지각동사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See Look at 그 다음에 Watch 이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Hear Listen to 이런 친구들이 있고 Feel 이런 친구들도 있고 Smell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각동사라는 것은 우리의 눈, 코, 귀, 입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정보 주어인 나나 아니면 주어인 어떤 대상이 그 주어의 감각을 가지고 센스들을 가지고 오감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인데 그 외부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정보를 주는 대상인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I saw Billy dancing on the street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나는 봤어요 근데 Billy를 봤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Billy 뒤에다가 Dancing이라는 친구를 붙여주면서 Billy가 Dancing하고 있는 걸 봤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댄싱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넣어도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I saw Billy dance on the street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 두 가지가 사실 의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그 댄싱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ing이기 때문에 진행적인 느낌이어서 Billy가 춤을 추고 있는데 그거를 봤다구요 Billy dance는 춤을 추는 걸 봤다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런 행동을 했다 라는 걸 난 봤다 이런 느낌이라서 진행의 의미가 좀 감소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댄싱 이 경우에는 댄싱이라고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로 똑같이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예시를 보여드리면 I heard my name called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들었는데요 내 이름이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이 불리는 걸 들었다 해가지고 댄싱이 빌리의 행동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콜드가 내 이름이 불련당하는 걸 들었다 이름은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들이 지각동사입니다 여기도 잘 보시면 되게 신기하게 동사원형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운 게 사역동사입니다 이건 순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사역동사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make, have, let, help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플러스에서 사실은 이제 헬프를 플러스를 많이 넣었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get이라는 친구도 좀 넣었는데 이 get은 우리가 완벽한 사역동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역동사 이게 어떤 뜻인지는 제가 좀 이따 뒤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고요 이 친구들은 보통 이제 되게 신기한 게 목적보호 자리에다가 이제 동사원형을 넣는 친구들이에요 동사원형을 넣는 친구들이라서 이게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문장이 동사가 두 개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I made my sister I made my sister clean my room 이라고 하는 이제 악덕 오빠가 돼서 나의 여동생에게 나의 여동생이 나의 방을 치우도록 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made라고 하는 친구를 보면 이 mad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clean이라고 하는 동사원형이 하나 더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이제 my sister가 이런 행동을 하도록 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동사원형을 이렇게 박아주면 되는 친구들 여기서 절대로 이 동사를 건드리시면 안 돼요 s를 붙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과거 형태로 만들어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원형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역동사이고요 자 사역동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잠깐 칠판을 지우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역동사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 사역동사의 특별한 점은 우리가 목적보호자리에 목적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을 넣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가능한지를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make, have, let 이라고 하는 친구는 각각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게 만들다 그 다음에 let은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놔두다 허락하다 라는 뜻인데 허락하다는 뜻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냥 하게 두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고 여기다가 뭐가 있냐면 help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get 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make, have, let 이라는 친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친구들은 목적보호자리에 항상 동사원형이 들어가는 친구들이고 make 같은 경우는 좀 더 강제적 느낌이 드게 돼요 그리고 have는 우리가 강제적인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되고 이게 뭔지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let은요 let은요 방치, 혹은 신경 안씀, 당툼, 그냥툼 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문을 하나씩 들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I made the hairdresser, hairdresser cut my hair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하는 순간 우리가 내가 made를 써서 cut을 쓰면 약간 얘가 강제적으로 좀 자르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인 느낌이 든다면 우리가 만약에 have를 사용을 해서 이거 예문을 까만색으로 해드릴게요 have를 사용해서 I had the hairdresser cut my hair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조금 더 더 어떤 느낌이냐면 자연스럽게 제가 헤어드레서는 이제 그 그거 잖아요 그 미용사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내가 그 미용사 분이 내 머리를 자르게 했다 해서 헤드를 쓰게 되면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미용실 가면 뭐하죠? 일단은 부탁을 드리죠 머리 좀 잘라 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 다 자르고 뭐하죠? 돈도 드리고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련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자르게 했다는 뜻이에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자르게 근데 우리가 아까 방금 본 것처럼 이 made를 쓰게 되면 좀 강제적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잘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let은 방치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I let the hairdresser cut my hair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거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let을 딱 쓰는 순간 우리가 나는 그 헤어드레서가 내 머리를 자르게 두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냥 그렇게 두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갔는데 원래 이렇게 자르던 선생님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오늘 하필 안 오신 거예요 오시질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른 선생님 미용실에서 다른 디자이너 분이 자르게 해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냥 let 하는 거죠 허락하는 느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이 좀 있고 그죠? 그래서 헤어드레서가 cut my hair 하게 그냥 두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let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행동들은 전부 다 다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게 그런 어떻게 행동을 하도록 어떤 그 상황 이외에 하도록 만든다라는 뜻이 그런 것들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help를 조금 볼 건데요 자 이 help라고 하는 친구는 help는 도와주다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좀 특별한 게 이 친구는 준사역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준사역 동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는 원래 이렇게 써요 I helped the hairdresser cut my hair 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우리가 I helped the hairdresser the hairdresser to cut my hair 자 이렇게 써도 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둘 다 괜찮은 친구들입니다 친구입니다 help가 준사역 동사에서 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역 동사에 준한다 사역 동사와 비슷하다라는 뜻이어서 완전히 100% 사역 동사처럼 동사 원형만을 쓰는 친구는 아니고 우리가 자연스러운 그 우리의 문법에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투부 정사를 이렇게 넣어서 목적 보호 자리에 넣어서 동사가 두 개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의미 자체는 그 뭐냐 헤어 디자이너 분이 내 머리를 자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머리도 잘 숙여주고 아니면은 뭐 그 가위를 못 찾고 있는 분한테 가위도 이렇게 찾아드리고 이런 상황이 때 연상이 되죠 그죠? 자 이게 바로 help라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이 get 이라는 친구는 이 get 은 의미는 사역 동사인데 의미는 사역 동사의 have와 bit have와 같은데 근데 용법이 달라요 이 친구는 어떻게 용법이 다르냐면 이 친구는 동사 원형을 쓸 수 없어요 이 친구는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없고 이 친구는 반드시 투부 정사만을 사용해요 반드시 투부 정사만을 목적 보호에 넣는 친구예요 왜냐하면 이 get 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get 이 우리가 얻다인데 이 뒤에다가 우리가 상태를 넣어주면 그런 상태를 얻게 하다 그런 상태로 변하게 하다라는 뜻이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i got the hairdresser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 got the hairdresser 뒤에다가는 cut을 그냥 넣으면 틀리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되고 반드시 to cut을 넣어서 to cut my hair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되 이 친구는 거의 have와 느낌이 같아요 사역동사 have와 의미가 의미나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친구가 특별한 점은 반드시 동사 원형을 사용하지 못하고 투부 정사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다섯 가지를 구분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역동사를 배울 때 get을 사역동사에 안 넣는 느낌이 강해요 이제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have와 비슷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고요 그렇다면 각각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본다면 make have let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의할 점 그 다음에 help get에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주의사항 첫 번째 make라고 하는 친구는요 워낙 다재다능한 뜻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요 제가 그렇다면 사역동사는 왜 동사 원형을 쓰게 됐는지를 좀 짧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할게요 사역동사가 동사 원형을 쓰게 된 이유는 애초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문장에 동사는 두 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근데 얘네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make나 make나 have나 lash나 help나 get나 help나 이게 이 행동들이 결국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라고 이렇게 쓰게 된다면 반드시 이 make라는 행동을 한 이후에 이 행동이 사역동사 이후에 벌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는 내 친구가 자리에 앉게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만들었다라는 행동이 벌어진 과거 시점 여기 있죠 요거보다 내 친구가 자리에 앉는다 라고 하는 요 행동은 항상 나중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죠 그죠 이게 이런 원리가 여기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아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를 I made my friend sit 원래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to sit down on his chair 뭐 이렇게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to를 넣었을 텐데 왜냐면 이 to를 넣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투부정사 강의를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이 to가 가지고 있는 미래적 느낌 때문에 그러거든요 투부정사가 가진 미래적 느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라 해서 이 to라는 게 전치사 to에서 왔고 그 전치사는 항상 목적지를 나타납니다 to 전치사는 I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 나는 학교에 간다니까 내가 go 라는 행동을 하는데 그거의 목적지가 학교라는 거죠 그럼 목적지는 언제나 늘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도탈인 게 아니라 나중에 미래 좀 더 미래적 느낌으로 어느 시점이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나중인 미래적인 어떤 시점에 도착하는 거기 때문에 투부정사도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미래적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드를 한 시점보다 to sit을 하는 시점이 항상 나중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투부정사를 넣어줬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내가 만들지 않으면 자리에 앉는다는 행동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는다는 행동은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 메이크의 행동보다 늘 나중에 일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죠 바보가 아니라면 자리에 앉는 행동이 만든다 라는 행동보다 나중에 일어나잖아 하는 걸 알지? 알겠지?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어는 같은 말을 할 때 무조건 짧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신기하게 귀찮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할 때 같은 정보를 전할 때 최대한 짧게 전하는 것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어의 경제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저 툴을 생략하면 안 되냐? 동사 원형으로 그냥 쓰면 안 돼? 해가지고 이 툴을 생략해 버린 거예요 엄멸이 얘기하면 아 이 툴을 생략해 버렸구나 생략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했다고요? 투부정사에서 툴을 생략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왔다 라고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요 그리고 이게 아마 이 설명이 나름의 어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오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행동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현재 아 죄송합니다 사역 동사를 풀 때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자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make와 have는 다재다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동사 뒤에 뒤의 요소를 요소를 보고 뜻과 용법을 구분하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읽는데 The man had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딱 읽으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head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그 남자가 가지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뒤에 펼쳐지는게 head the boys the boys sister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소유하고 있다는 뜻인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 head 뒤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일단 그 이게 뭐냐 언어적으로 생각을 안하면 이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노예 제도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교과서에서 나올 리는 없겠죠 근데 그 남자가 그 소년의 여동생을 데리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된다는 건 이게 물음표가 뜬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 있을 거냐면 이 뒤에 행동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follow him 이렇게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head라고 하는 친구를 보고 이 뒤에 있는 게 사람일 경우에 특히 사람일 경우에는 음 이런 식으로 느낌표가 떠야 돼요 사람을 가지고 있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보면 여기 뒤에 follow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사역동사로 쓰였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근거로써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착 바꿔서 그 소년의 여자 그 소년의 여동생이 그를 따라오도록 만들었다 따라오도록 시켰다 이렇게 보셔야 나는 그리고 메이크도 보시면 그 다음에 메이크도 이렇게 됩니다 I made him some cookies 그 다음에 I made a toy 그 다음에 I made him listen to me 이런 문장들이 우리가 주어졌을 때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잘 보시면 메이드 뒤에 힘이라는 대상이 나오고 some cookies 두 번째 대상이 나왔고 이번엔 메이드 뒤에 토이라는 대상 밖에 안 나왔고 메이드 뒤에 힘이 나왔고 listen to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메이크는 다재다능한 친구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에게 약간의 쿠키를 만들어 주었다 겠죠 이건 4형식으로 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4형식으로 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5형식으로 강제로 해석한다면 글을 쿠키로 만들어 버렸다는데 그럼 이제 이상 되게 이상하죠 상식에서 벗어난 문장은 나오지 않아요 교과서에 아시겠죠 물론 제가 항상 이거를 예시를 틀 때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봤던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만화책인데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악당이 상대방의 능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쿠키로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그걸 먹어요 그런 이제 마인부라고 하는 그런 악당이 있었는데 어 그런 이야기는 만화 속에 존재하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이게 4형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I made a toy 나는 토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엇을 만들다는 3형식으로 쓴 거죠 그니까 이게 지금 뒤에 보면은 행동도 없고 다른 대상이 나와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I made him listen to me 이 친구가 바로 5형식 중에서 4역으로 쓴 거죠 그래서 그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었다 라고 하는 시킨 거고요 만약에요 I made him happy 이렇게 나온다면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made 뒤에 해피라고 힘과 해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5형식은 맞아요 5형식은 맞는데 5형식은 맞지만 4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역 동사로 쓰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의 기분을 그에게 사역이라는 건 반드시 역 일 행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5형식은 맞지만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made는 정말 다양하게 다재다능하게 쓰이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볼 때 잘 구분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 그쵸 make 그 뒤에 반드시 뒤에를 보고 동사 뒤에 요소를 보고 뜻과 용법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거 자 어 헬프 헬프를 조심하라 입니다 헬프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원형과 투부정사가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헬프를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단 아이엔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헬프를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겟도 조심하라 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음 음 the man the man 이리디 им To clean , 라고 이렇게 나오고 보기가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번이 1번 보기가 make, made, 그 다음에 2번 보기가 head, 그 다음에 3번 보기가 let 나오고 그 다음 4번 보기가 kept 나오고 그 다음에 5번 보기가 kept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딱 이거를 이 문장을 보자마자 뭘 봐야 되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인데 동사를 찾으라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동사를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에 있는 구성 요소를 봐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형식 문제예요 그래서 킴이라는 대상이 나왔고 어? 여기에 투클린이 나왔네? 자 그러면 여기서 투부정사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은 made랑 head랑 let을 지우셔야 돼요 얘는 들어갈 수 없구나 그 다음에 kept라고 하는 친구는 투부정사로 누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라고 이렇게 쓸 수는 없는 친구거든요 kept는 ing나 아니면 일반적인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kept도 지워지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아 여기서 got이 돼야겠네요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 맞다 get이라는 친구는 head와 똑같은 의미지만 투클린을 써서 그 사람이 어떤 대상이 무슨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쓰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자리라는 걸 확신하고 그 뒤에 우리가 구성 요소를 보고 어?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갔네? 그러면 사역동사는 안 돼 아 이거는 우리가 got을 쓰거나 아니면 만약에 여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help라고 나올 수 있어요 help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help도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해주시면 정말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를 조심하는 거 그 다음에 다재다능한 친구들의 용법을 구분할 줄 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로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자면 자 사역동사 have와 그 다음에 get 이라고 하는 친구는 목적보호 자리에 수동 느낌의 pp를 넣을 수 있다 과거분사를 넣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I had my computer 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문장이 주어지고 요 뒤에 이렇게 띠리리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에게 fix 라는 단어가 주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헤드가 나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고 여기다 동사적인 느낌을 넣어 줘야 되니까 아 내 컴퓨터를 뭐 고치라고 시켰다 아 이거 사역동사구나 라고 해 가지고 사역동사 동사원형 이렇게 우리가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구요 잘 보시면 이 fix 라고 하는 친구는 그러니까 사역동사는 이 대상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다 기 때문에 얘가 주어처럼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처럼 해석이 됩니다 이 여기 들어가는 행동에 그럼 요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보고 뭘 고치라고 시킬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우리가 그 손발이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fix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fix를 동사원형으로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my 컴퓨터가 fix 당해야 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뭘 넣으셔야 되냐면 fix 를 넣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얘는 어쨌든 사역동사도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목적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가 목적보호라고 하는 친구는 애초부터 들어갈 수 있는 친구가 원래 명사랑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라고 하는 친구가 고침 당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두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fixed 라고 하는 친구 과거 분사를 넣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을 해서 그죠? 이게 get도 가능해요 똑같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미국 사람들이 어... 여러분들이 야 너 머리... 나 머리 잘랐어 라고 얘기할 때 I cut my hair 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응? 이렇게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 미용사야?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컷 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영어는 정말 단순해요 이 행동을 직접적으로 한 주인공이 I가 되기 때문에 주어가 되기 때문에 I cut my hair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나 머리 잘랐어 라고 하면 당연히 눈치상 자기가 집에서 가위를 들고 자른 게 아니라 아 미용실에 가서 잘랐겠구나 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직접 머리를 잘랐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나 흔히 쓰는 나 머리 잘랐어 라고 할 때 I had my hair cut 이라는 단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예? 선생님 뭐예요 이거? cut? 이 cut은 우리가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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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했는데 내 머리가 잘림 당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무슨 의미가 수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용실에 가서 돈도 내고 미용사 분께 잘라 달라고 잘라 달라 미용사 분께 잘라 달라 해서 자연스럽게 내 머리가 잘렸다 라고 이렇게 이런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야 나 컴퓨터 고쳤어 라고 할 때 I fixed my computer 라고 하면 물론 상황상 이해는 하겠지만 조금 이상하게 얘도 마찬가지죠 응?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응? 내가 직접 뭐 했다? 컴퓨터를 고쳤다 물론 그런 상황이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고칠 때는 누군가 전문가를 찾아가서 고쳐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어떻게 얘기한다 I had my computer fixed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위에 문장을 제가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가 고침 당하게 해놨고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 된다? 그래서 엔지니어를 기술자를 찾아가서 돈도 내고 부탁드려서 내 컴퓨터가 고쳐지게 했다 고침 당하게 라고 하는 했다 에서 컴퓨터를 고쳤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have라는 친구는 상황에 따라서 과거 분사도 넣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 이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사역동사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t have make 아까 말씀드렸듯이 make have let help get이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동사원형을 쓰는 친구가 우리가 make help을 내시고 준사역동사 help는 동사원형과 투부정사를 둘 다 쓸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준사역동사 get은 목적보호로 투부정사를 쓰는데 이 친구는 뭘 쓸 수 없다? 동사원형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런 단서를 꼭 달아 주셔야 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have와 get은 우리가 목보자리에 pp 를 넣을 수 있다 단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떤 대상이 하도록이 아니라 당하도록 만들었을 때 그때만 우리가 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법 설명을 끝냈습니다 우리가 make have let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 차이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쓰임들 그 다음에 주의사항까지 해서 제가 꼼꼼하게 집어 드렸고요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화문과 본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